안녕하세요 우니뱅크입니다. 오늘은 무직자대출 서비스에 관하여 소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취업준비중이시거나 주부, 프리랜서분들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을 반려당한 경우 있으셨죠? 그런 무직자분들을 위한 무직자대출에 대해 알아볼건데요. 지금 바로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. 이 방법은 저희 우니뱅크에서 진행중인 서비스인데요.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 지급 후 깔끔하게 처리되고 5분 이내 입금이 되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게 되었는데요. 진행과정과 수수료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니 무직자대출 서비스의 진행과정 자체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보유하고 계신 소액결제 한도에 한해서 상품권을 구매 후 다시 재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변에 소액 빌리기도 그렇고 무직자대출 신청 시 부결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최고 장점은 신용도에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. 대출 서비스가 아닌 상품권 매입 과정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용조회, 복잡한 절차 없이 5분 이내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. 저신용자 무직자분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